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여기 있는 3.html의 nightday 버튼을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코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팩토링 그리고 리팩토링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는 리팩토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input 버튼이 이렇게가 중복돼서 등장한다면 나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JavaScript 코드를 중복되는 코드를 카피해서 head 태그 안쪽에, 꼭 head 태그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게 이 일련의 코드들이 night, day, handler라는 이름의 함수다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줄 거예요 function night, day, handler handler라는 것은 그냥 반습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괄우로 이렇게 잘 감싸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일련의 로직들은 함수인 거죠 함수의 실제 코드입니다 그리고 night, day, night, day죠 night, day, handler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행을 해봤는데 리로드를 하고요 클릭해볼게요 클릭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클릭하니까 그때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서 또 클릭해도 아무리 클릭해도 night와 day라고 하는 저 레이블이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this라고 하는 값은 이 이벤트 안에서 onclick이라는 저 이벤트 안에서 this는 이 이벤트가 소속되어 있는 이 태그를 태그를 가리키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독립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this는 더 이상 그 버튼, input 버튼이 아니고 이건 이해 못합니다 지금은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웹브라우저에서는 window가 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 얘기 지금은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is의 값을 여기 있는 이 input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nightdayhandler라는 것이 실행될 때 여기에서 this 값을 주는 거죠 그럼 이 this 값은 nightdayhandler가 실행될 때 여기로 들어오는 매개할 때 쓰는 변수 거기에 이름을 저는 safe라고 하겠습니다 safe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정의했고요 safe로 this를 바꾸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this였거든요 이렇게 self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이 하나 더 카피해 볼까요? 이렇게 이 버튼들이 1억 개라고 해도 이 각각의 버튼을 알아서 잘 동작하는 버튼이 된 상태이고 코드도 훨씬 줄었고 보기에도 아, 여기에는 뭐 주간 야관을 바꾸는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ightday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을 바꾸면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1억 개의 사용처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잘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